안녕하세요. 가마솥 보쌈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올린 보쌈 무김치에 같이 먹을 가마솥 보쌈 영상이에요. 전에 갔었던 가고픈 흙집에 있었던 가마솥으로 요리를 해보고 싶어서 다시 방문하여 체험했답니다. 텃밭에 있던 맛있는 사과도 직접 따서 넣고, 숯이 크니까 재료도 아낌없이 넣고 정말 재미있었답니다. 맛과 재미를 맛본 체험이었어요. 놀부 보쌈, 항아리 보쌈 보다 맛있는 보쌈 만들게요. 다시 찾은 단양, 가고픈 흙집 펜션이 지붕을 7년 만에 곱게 새단장하고 맞아주네요.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사과밥. 정말 궁금했는데 사과가 잘 익었네요. 우와, 이거 대만하다. 아, 누가 먹었네? 손님이 벌써 먹고 갔어. 아마 3개 찌기. 자, 이거는 형태가 양호하니까 따겠습니다. 아, 쉽지해 보여요. 뭐지? 이게 약을 조금 쳐서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맛은 더 있어요. 어우, 이거 색깔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맛있어 보여요. 색깔 한번 보세요. 나무는, 와, 영양 상태가 좋은가 봐요. 나무들 중에서 가장 참스럽게 열렸어요. 상태 좋아요. 아주 예쁘네요. 아, 이렇게 땄습니다. 우와, 이 아래 달린 거 이것도. 응, 싱싱하고. 예쁘죠? 아, 이거 줄 매달아 놓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우와, 이거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이거 뭐 하는 것 같아? 와, 재밌다. 우와, 사과도. 이거 사가야 되겠어요. 우리 한 상자 사서 나눠봅시다. 진짜. 사장님께 돈 내고 따갈 거예요. 이거는 기념. 와, 이거 보세요. 와, 이만큼 땄어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보셨나요? 이런 상자가. 와, 이거는 기념이에요. 이만큼 일단 땄으니까. 이거는 이따 요리에도 쓰고. 음,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간식으로 먹겠습니다. 딴 거를 어떤 맛이 나는지. 지금 먹어볼게요. 맛이 어때요? 꿀맛이예요. 물즙이 많아요 이런 맛 먹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싱싱한 거 처음이죠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순간을 기대하고 왔는데요 여기는 약간 까만 부분이 있는데 보기는 조금 그렇지만 저는 이게 더 맛있어 보고요 아까 양호한 사과보다 제게 더 맛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먹어볼게요 노랗죠? 이 노란 부분이 꿀이에요 진짜 달아요 과즙 보세요 물이 흐르죠 가려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 이제는 다 먹고 가야 되겠어요 전에 왔을 때 이게 익지 않았는데 이제 까맣게 익었어요 아직 안 익어서 그때 못 따갔는데 오늘은 까맣고 가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흑재료가 많네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데 와서 이렇게 몸에 좋은데 다른데서는 보기도 드문 이런 걸 또 따고 더 딸게요 한 봉지 다 채울게요 한 봉지 다 채울게요 한 봉지 다 채울게요 이 채로 반만 잘라서 불이 있구요 사과도 여기서 딴 거니까 재료가 풍부해서 그냥 막 넣어요 아, 기름이 많이 흩어져요 많이 빠졌네요. 네, 잘 익었어요. 이것도 삼겹살이고, 잘 익었어요. 전부 다 삼겹살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앞다리살. 너무 또 삼겹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다리살 같이 섞어서 하면 침 넘어갑니다. 육수를 나중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조깃하고 감칠맛이 나요. 그래서 육수물 버리시면 안됩니다. 잘됐습니다. 네, 이제 잘라보겠습니다. 아, 윤이 나네요. 어두워서 잘 안보이지만 이렇게 육나게 잘 익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쫄깃합니다. 엄청 맛있어요. 성공입니다. 이게 가마솥인 것 같습니다. 아, 육즙을 보세요. 이 간이 얼마나 잘됐는지 간장도 넣었지만 야채에서 간이 된 거예요. 한번 먹어보세요. 맛이 어떻습니까? 한소감. 맛있어. 아주 쫄깃하네요. 와, 이것 좀 보세요. 이 윤기나는 것 좀 보세요. 거기다가 무까지 이 색산지 보세요. 다 꼬들꼬들이나죠? 다 꼬들꼬들이나죠? 다 꼬들꼬들이나죠? 자, 이제 맛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육걸리도 준비가 됐고요. 이렇게 육걸리도 준비가 됐고요. 밥도 했어요. 그리고 추우니까 모닥불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셨답니다. 삼겹살이죠? 윤기가 있고 여기서 나는 사과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양파 넣고 배도 넣고 그리고 대추도 넣고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넣으니까 그만큼 자연의 재료에서 그 윤기가 띄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전날 제가 해온 거예요. 더덕을 좀 다져서 넣었어요. 그래서 더덕의 향에 베어가지고 고추장을 조금 첨가해서 뭔가 조금 더 걸쭉한 맛을 까마중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잼을 만들어야겠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맛집 영상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